안녕하세요 딥발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시장에는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2024년도에는 어떠한 섹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요. 2024년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2023년도 디파이농부 조선생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22년도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일주일 동안 두 개의 글을 작성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과연 디파이농부 조선생은 이 다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텔레그램과 블로그에서 활동하던 활동폭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그 다음에 트위터, 유튜브까지 더해서 총 다섯 개의 채널에다가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발간한 리서치는 총 148개였고요. 트위터에 여러 가지 분석글을 올린 것은 172개, 또 유튜브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내용 전달해드린 것은 총 33개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개 채널에 모두 올라간 콘텐츠를 합해보니까 2020선년 한 해 동안 제가 총 353개의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하루에 0.96개를 작성했다 나오고요. 즉 하루에 하나씩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해지는 연말입니다. 다섯 개 채널에 저를 팔로우해주시는 분들을 합쳐보니까 3만 8,957명이 집계가 되었고요. 물론 이 숫자에 중복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는 한 3배가량 성장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 커뮤니티가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텍스와 블루핀 제 레퍼러를 통해서 거래한 분들의 거래량과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해주셔서 만들었던 거래량을 기준으로 저희 디파이 농부 조선생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측정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향력은요. 3억 2천만 달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농부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이 중에 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레퍼러를 링크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 농부님들 레퍼러를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거래량을 합쳐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직간점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끼친 영향력은요. 도와 한 2빌리언 달러 즉 2조 원이 넘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 커뮤니티의 화력이 굉장히 세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한마디 한마디 제 하나하나 글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구나. 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중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디파이 농부 조선생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지금 영상을 시청해주신 농부님들에 따른 결과이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리서치하고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여쭤보시면 저는 블록체인 컨텐츠 제작소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 글들이 총 5개 채널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 대 모아볼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글들을 어그리게팅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농부님들은 편안하게 한 페이지에서 제 글들을 보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도 새로운 컨텐츠 또 유익한 또 돈이 되는 컨텐츠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블록체인의 주요 이슈들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요. 올해 2월달 사람들한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기술은요. 바로 오디널스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나스닥과 CNBC에서도 다룰 정도로 큰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특별한 성질을 이용한 기술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가 발행이 되고 한 개의 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2100조개의 숫자가 존재를 하고 이 0부터 2100조개의 숫자가 시간순으로 존재를 한다. 특별한 날 만들어진 사토시는 다른 날 만들어진 사토시하고는 다른 가치를 가질 것이고 이것이 대체불가한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사토시에다가 이미지 텍스트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 등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오디너스가 나온 지 얼마 후에 도모라고 하는 개발자는 비트코인 블럭에 제이슨 파일을 넣어서 토큰을 발행하는 기술을 세상에 내놨고 이 기술이 바로 현재 가장 핫한 BRC20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2023년 2월 달에 오디너스부터 BRC20 또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리서치 페이지에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벤트는요. 바로 블러 에어드랍이었습니다. 블러는 오픈시와 같은 NFT 거래소입니다. 오픈시가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 블러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래소고 오픈시는 돈을 내고 써야 되지만 블러는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면 토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토큰을 제공했던 이벤트가 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어드랍에 굉장히 많은 토큰이 사람들한테 나눠지게 됐고요. 블러라는 토큰의 가격 상승이 높아짐으로써 사람들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토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마치 빅 브라더스라고 하는 NFT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큰손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께서 블러 거래소를 사용해서 받은 이 토큰의 가치가 1.9밀리언 달러 즉 하나로 한 23억 정도가 돼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러가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요. 블러가 NFT 시장에 끼쳤던 영향력은 대단했었습니다. 블러 거래소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토큰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NFT를 거래하기 시작했고요. 그 거래하는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NFT 시장도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2월 14일 날 블러의 토큰이 에어드랍 되고 난 후부터 이제 NFT 시장의 거래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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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블루칩 인덱스 즉 NF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NFT들의 가격의 합을 평균 낸 수치인데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즉 NFT 시장은 블러 에어드랍 이후에 점차점차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 23년 초반에 많은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서 큰 관심을 모았고 그 큰 관심을 모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다만 에어드랍 이후 NFT 거래하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하락장이 크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NFT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썼던 글들은 NFT 패권 경쟁이 있다. 또 오픈시가 또 블러랑 경제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다. 리서치 페이퍼로 발간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요 이슈는 대정추상화였습니다. 2024년도 3월 미국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죠. 이더덴보라고 하는 행사장에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께서 대정추상화라고 하는 기술을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대정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메타마스크 지갑을 설치를 하고 시드 문구를 적고 그 다음에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해서 사용해야 되는 불평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늦어진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2023년 3월 달에 이 개정추상화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런 또셜 로그인이 블록체인 시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시드 문구를 적지 않아도 된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 기술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불편했던 두 가지가 해소가 된 거죠. 블록체인 지갑을 설치해가지고 시드 문구를 적고 그것을 보관하는 게 가장 어렵고 두 번째로 지갑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어떤 코인들을 사서 지갑에 보관을 해야 되고 거래를 일으키려면 이 코인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던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개정추상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진입 장병이 낮아졌다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유통망에 큰 변화를 만든 것이 바로 개정추상화였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용자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거래를 발생하면요. 그 거래가 퍼블링 민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퍼블링 민풀에 쌓여있는 것들을 서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거래를 뽑아가지고 빌더한테 넘겨줬고 그 빌더가 릴레이어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입하는 밸리데이터한테 전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망 체계였어요. 근데 이제 개정추상화 이후에는 기존의 서처와 빌더가 번들러라는 걸로 통합이 되고요. 이 번들러가 결과적으로 밸리데이터한테 거래를 직접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기존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쪼개져 있었는데 이것들을 조금 단계를 추격시키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번들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통망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된 거죠. 이 번들러가 과연 누굴까요? 라고 하면 바로 지갑을 만드는 서비스 제공자들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갑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저가 EOA라고 하는 이 지갑 EOA에서 거래를 그냥 발생시켜주는 단순한 역할이었는데 지갑이 결국 번들러가 돼서 유저들이 사용한 거래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 릴레이어를 통해서 이 밸리데이터한테 거래를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유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통망 체계에서 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터를 상대로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통망의 변화를 잘 캐치한 원위치라고 하는 회사는요. 갖고 있는 유저풀을 활용해서 피점모드라는 걸 만들었고 이 피점모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번들러 역할을 한 겁니다. 유저가 가장 많은 앱 중에 하나가 원인치잖아요. 그래서 원인치는 자신들의 유저한테 발생하는 거래를 한때 모아서요. 이 거래를 처리하는 사람들 상대로 가장 낮은 수수료로 거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럼으로써 시장에서 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을 다시 사용자들한테 돌려준 것이죠. 가스비를 받지 않는 메커너즘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인텐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3월에 나왔던 개정추상화가 인텐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이더덴버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추상화 탄생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고 이 기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어떤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정추상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텐트라는 기술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주요 이벤트입니다. 바로 3월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은행이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타임라인이 나오는데요. 3월 8일에 실버게이트 뱅크 청산이 선언이 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재미있게도 실리콘밸리에는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IT 기업들이 자주 쓰는 것이 메신저가 바로 슬랙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 메신저를 통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난 때문에 파산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퍼지게 돼요.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다 빼는 뱅크런이 온라인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블록체인과 연관이 있었냐 한번 들여다보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의 자금을 수신하는 하나의 은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도 꽤 많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USDC 발행사인 써클이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자산을 실리콘밸리 뱅크에 맡겨놨던 거예요. 근데 이 담보금이 날아가는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을 안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은 전부 다 자신이 갖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 USDC를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매도가 얼마나 컸냐면 1달러에 수렴하던 스테이블 코인이 0.98 떨어지더니 0.91 그리고 0.88 즉 22% 가격 하락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미국 연준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는 어떤 뉴스들 그리고 소문들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USDC가 1달러에 다시 수렴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시장에 줬던 메시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3월 8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다. 그리고 각각 주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지키려는 수요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때 당시 한 달 동안 30%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더 큰 신뢰를 주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블록체인 시장에 끼쳤던 영향입니다. 당시에 미국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 시장에 남긴 메시지가 컸기 때문에 총 4개의 어떤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는요. 바로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알려졌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POW 즉 작업증명 방식에서 POS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환을 할 때 비콘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을 예치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예치받은 이더리움으로 비콘체인에서 거래들을 검증하는 데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통해서 출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2020년도 12월 이후 2년이 넘게 스테이킹 되었던 이더리움들이 출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럼 이더리움 가격 앞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다 출금 가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가기 마련이죠. 이더리움 가격은 그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틱스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만들어져서입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틱스 즉 LSD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LSD가 뭐냐면 라이도나 라켓풀 같은 서비스 제공자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예치를 합니다. 라이도나 라켓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POS 방식으로 검증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게 되고요. 그 밸리데이터들은 1인받은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들을 검증하고 거기서 나온 보상을 다시 라이도나 라켓풀한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이도와 라켓풀은 서비스에 예치해 준 사용자들한테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예치만 해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인플레이션 대가로 검증자들한테 제공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금융 상품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라이도, 라켓풀의 엄청난 자금을 다시 예치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신만 해도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도나 라켓풀이 한 5% 내외의 수익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LSD가 나오고 라이건 레이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하나의 섹터를 또 창시하게 됩니다. 리스테이킹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라이도나 라켓풀에 이더리움을 예치하잖아요. 예치한 대가로서 예금 증서를 받습니다. 그 예금 증서를 다시 아이원 레이어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요. 또 거기서 수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원 레이어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하는 것에 기여를 한 사람들의 이 랩핑된 토큰을 활용해서 이 웹실에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들 중에 이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인 링크 같은 게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으로 올릴 때 중간에 검증자가 필요하고 그 검증하는 사람들이 분산화되어 있어야지만 이 보안성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원 레이어는 저기에서 검증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분산되어 있어도 이더리움을 검증하는 사람들보다 신뢰가 높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당연히 이더리움은 훨씬 더 큰 밸리데이터 체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안성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릴 때 검증하는 사람들이 체인 링크가 고용한 밸리데이터로 하지 말고 그냥 이더리움을 검증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더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가져다 주자. 체인 링크는 너네는 이제 밸리데이터 운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금과 시간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다시 이 받은 대가를 랩된 이더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만든 게 아이원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리스테이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요. 이 LSD와 리스테이킹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리스테이킹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4월 7일 날 이 리스테이킹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LSD에서 커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뽑았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코인베이스였고 팬들 그 다음에 플렉스 파이낸스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팬들은 제가 이 촬영 날짜가 2023년도 초반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나가고 두세 다 있다가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투자 리턴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주요한 이벤트는 바로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일본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당신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시장이 대중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었고 하락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21년도 상승장의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일본 시장이 규제가 변하면서 블록체인에서 루키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3년 4월 6일자입니다. 일본이 웹3와이페이퍼라는 것을 발간했다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관심 갖기 시작한 게 바로 4월 달이었고요. 이 백서가 이제 발간되고 두 달 뒤에는 일본 시장에 블록체인 관련된 세법이 이제 개정된다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하면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서 미실현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는 그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매기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즉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 회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토큰을 발행해서 제 토큰의 가치가 1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농부님들께서 저의 어떤 비전을 믿어주시고 이 토큰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토큰의 가격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하면은 제가 토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900원의 미실현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제가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 토큰의 가격이 추후에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아예 블록체인 시장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였죠. 대부분 다 네덜란드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싱가폴로 넘어가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한 인력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유출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립토 텍세이션 즉 블록체인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일본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일본 시장이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2022년도 11월 달에 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런던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갔었는데 평소에는 사실 이런 이벤트에 한국인이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일본인 사람들이 왜 해외에 나와서 해외 블록체인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서 온 사람들인데 일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세법이 개정되고 무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돼가지고 시장 조사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트위터에다가 일본 시장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한 5개의 글을 제 리서치 페이지에서 좀 발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일본 시장의 잠재력을 한국 시장에 알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사실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요한 이벤트는 8월에 있었던 웹3 소셜 시장입니다. 당시 프렌텍이라고 하는 소셜 앱이 블록체인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프렌텍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는 걸 알리면서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웹3 소셜 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표정이었는데 이 앱에 패러다임이 투자했다더라 라는 게 알려지면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워! 하면서 모두가 프렌텍이 뭔지 찾아보고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렌텍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셜 앱인데 제가 아이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랑 소통하기 위해서 저를 팔로우하기 위해서는요 저한테 저에 대한 주식을 사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주식의 가치는 사실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제 주식을 사면 살수록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먼저 산 사람이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처음에는 0.001 이더 이런 식으로 굉장히 10불에서 20불 정도 가격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가격이 1리더, 2리더, 3리더, 즉 200만원, 300만원, 천만원까지 호가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폰지 구조 아니냐, 피라미드 구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문매를 맞게 됩니다. 아무래도 먼저 산 사람이 큰 이득을 보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거리가 된 거죠.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비스 자체가 별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크리프트 어떤 앱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프렌텍에서 내가 사람들을 잘 찾아가지고 큰 투자, 이익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몰리고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쉐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주식의 워딩도 사실 쉐어로 시작했다가 키라는 걸로 바꾸게 됐어요. 그 정도로 SEC에 관심을 끌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프렌텍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프렌텍 가입하려면 이 트위터에 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계정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누가 이 프렌텍에 들어올 것이냐를 먼저 트위터에서 막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 숫자가 높은 사람들을 막 검색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프렌텍 아이디 만들자마자 그 사람 주식을 사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지면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취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던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가지 말고 서로의 주식을 사줘가지고 결국 같이 갖고 있자. 그리고 같이 갖고 있으면 이 프렌텍에서 이 토큰 에어드랍을 주지 않냐. 더 많은 이더리움을 이 프렌텍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큰 에어드랍을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팔아가지고 수익 벌지 말고 계속 갖고 있자. 그러면 우린 서로 누군가 배심만 안 하게 되면 우리 프렌텍으로부터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토큰 자체가 이 패러다임이 뒤에서 보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클 것이다. 왜냐. 블루도 패러다임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블루처럼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서로 키를 사주는 게 하나의 문화가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면 너도 사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어깨 걸고 함께 간다. 뭐 이런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뢰는 굉장히 쉽게 깨졌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어깨 걸고 가다가 프렌텍이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팔고 이득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같이 서로 사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키보다 저렴한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서로 사달라고 막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투매를 하고 튀는 해프닝도 발생하게 되었죠. 8월 달은 결국 프렌텍이 이끄는 한 달이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24시간 동안 1밀리언 달러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정도로 이 프렌텍이 인기가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총 한 3개의 어떤 글을 통해서 이 웹3 소셜 시장이 무엇인지 또 프렌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프렌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적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 폰지라고 하니까 저는 딱 보고 아 폰지 구조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잖아. 소셜 앱으로 보지 말고 그냥 게임으로 보면 재밌는 게임이다.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배신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재미주기 때문에 아무리 폰지 구조를 갖고 있어도 재미를 주면은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렌텍은 그냥 게임 앱이라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저는 글을 썼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도 많은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부터 9월 블록체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덟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디파이 프로토콜인 메이커 다오가 다이세이빙을 출시했고요. 다이세이빙의 이자율이 8%를 고정으로 주겠다고 해서 단숨에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모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인데스크 즉 블록체인에서 영향력 있는 이 미디어가 다이세이블 코인이 5조 원 마켓캡이 됐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들었다라는 걸 비서하기도 했어요. 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이 다이세이빙에 모인 자금으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룬이라고 하는 대표가 뭐를 했냐면 미국 국채를 전부 다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국채가 장기물이 한 5% 가까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이 룬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USD로 바꿔서 미국 채권을 다 사면 그 미국 채권에서 나오는 5% 이자를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이거 은행 비즈니스랑 똑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검정색 이 선이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빌려가는 사람의 수요가 많으면요. 이자가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2022년도 2023년도는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메이커다우의 대표가 미국 채권을 매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리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을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거나 혹은 빌려가기 시작했고 0에 수렴했던 이자가 이제 쭉쭉쭉 올라서 거의 한 4%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은 고금리 기조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에서도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이때 탁 열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경제가 만약 고금리라고 하면은 결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낮기 때문에 그럼 디파이 시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가 낮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국채 금리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이 만약에 저금리 기조가 와서 다시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만 예치해도 12%로 벌 수 있는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일 때는 투자 시장이 좋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디파이 예치를 해가지고 12% 금리를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기조일 때는 이런 RWA 예치 상품에다가 자금을 예치해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와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취하면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고금리 기조 저금리 기조에서도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RWA 시장은 2023년 8월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블록체인 시장에 뉴머니들이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 들어가서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입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이시면 한국이 몇인지 보이시죠? 한국은 18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자금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 양이 16이에요. 즉 우리나라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디파이 자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전통 금융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금융 시장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서로 이제 윈윈해야 되는 시장이 됐다.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금융 시장이 이제 한계로 합쳐지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총 6개 컨텐츠를 만들어갖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요. 아마 이 RWA를 한국 시장에서 가장 잘 분석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증권사에서요. 이 실물 자산을 1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하던 일이 이거였어요. RWA 디파이에서 혹은 한국에서 있는 리서처들보다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전 시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현상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홉 번째로 이제 주요한 이벤트는요. 10월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10월 16일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10시 정도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그 앱을 딱 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10% 정도 가격 상승을 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꽃긴만 걸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사람들하고 어깨동무 하면서 진짜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곳에서 속보로 이 기사를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오보였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가 된 거죠. 그 트위터가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오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다시 10% 떨어지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오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잊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무 ETF 되는 거를 사실 이제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트위터가 올라오면서 아 진짜 현무 ETF가 됐구나. 꿈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했었고 오보라는 게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를 본 거죠. 비트코인 현무 ETF가 승인되면 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 또 이런 관심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돈바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처음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스갯소리를 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과거로 돌려놨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사라. 너네 이거 오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포모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왔으니 비트코인 많이 사라. 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이 이후부터 사실 비트코인 현무 ETF가 언제 승인되는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그에 따라서 2만 8천불 정도 했던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왔고 오늘자 한 4만 4천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한 7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때부터. 내년 1월 10일에 어떤 ETF가 승인할지 굉장히 고민 중이고요. 총 12개의 ETF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빨리 시간이 도래하는 게 1월 10일에 도래합니다. 바로 아크인베스트 먼트가 1월 10일에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이게 이제 되니 안되냐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논나무 누나가 이끄는 회사이고 그 회사가 비트코인 현무 ETF를 신청했는데 3번이 결과가 안나오고 마지막 데드라인이 1월 10일인 거예요. 그래서 SEC는 어쨌든 간에 결과를 줘야 됩니다.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승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는 승인이 될 거다 라고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한 90% 이상으로 이 승인될 거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 4만 4천물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컨텐츠를 한 4개 정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뭔지 그리고 이 현물 ETF 후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로 뉴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빨리 팔 수가 있으니까 지나 과거 데이터 즉 반감기 데이터를 보고서 투자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거짓과 진실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작성했던 게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이제 열 번째 이제 주요 이벤트는 오디널스 입니다. 올해 2023년 2월달에 소개됐던 오디널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2월달에 나왔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BRC20 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월달부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여러가지 파일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도 올리고요. 텍스도 올리고 제이슨 다른 파일들도 많이 올리는 이런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있는 블록입니다. 네모난 게 여기에 사실 어떤 금융거래 데이터맨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블록 위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나 잡다운 파일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록 공간에 여러가지 파일도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게 결국 오디너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가져온 결과이고요. NFT 이미지들만 올리기 시작했고요. 인스크립션 하는 페이지를 통해서 그 BRC20 같은 어떤 토큰을 발행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2월달에 했을 때는 거래량이 그때만 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2월달이거든요. 빨간 박스가 2월달입니다. 이 2월달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11월달 되니까 그때보다 거의 뭐 한 300배 이상의 거래량을 이제 수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오디너스 BRC20의 인기가 굉장히 비트코인 에서도 높아졌고 그 높아진 인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체인들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탈비트코인 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오디너스 BRC20 인스크립션 기술이요. 아발란체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뭐 BNB 체인이나 여러가지 체인들에서 사람들이 이 인스크립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블록에 넣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걸 또 BRC20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밈토큰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의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었고 거래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 이렇게 활기찬 느낌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2월달에 새로 나왔던 기술이 11월달에 블록체인 시장에 활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준 굉장히 고마운 기술로 변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한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가 됐네요. 앞에서 10가지라고 얘기했는데 한가지 서비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12월달에는 솔라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악기 인베스먼트를 이끄는 캐시우드 할머니께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셨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솔라나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솔라나를 살 수 없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라는 장애 거래에서 거래되는 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간접 투자를 솔라나에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솔라나보다 869%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에 굉장히 블리시하다는 것이 시장이 알려지면서 현물 솔라나도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비보다 시총이 높아져서 시총 4일을 등극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 한해 659%가 상승하는 게 바로 솔라나였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가 아파했다라는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의 큰 상승은 밈토큰인 봉크라는 코인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은 이 솔라나가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솔라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영상을 통해 갖고 이 솔라나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렸고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시청한 영상이 바로 이 솔라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올 12월에 유튜브를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가 2023년 한 해 동안 블록체인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큰 중요한 줄기들은 딱 잡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뭐냐면 2024년도 우리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냐 혹은 어떤 섹터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냐 이것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해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내년 1월 10일에 기점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보다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관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인된 후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 ETF에 쏠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현물 ETF가 승인은 됐지만 생각보다 ETF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 수탁고가 높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또 기간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다는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점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 기다리고 있는 이도리움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싫지만 활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에 ETF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유치를 하는지 그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 ETF에 대한 차트를 갖고 온 거예요. 금색과 이 선은 금에 대한 가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ETF에 들어오는 돈들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에 있는 게 이제 나가는 돈이고요. 이 플러스에 있는 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순 유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 있으면 나가는 거고요. 위로 가 있으면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 ETF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순 유입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금 가격이 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ETF가 금을 사니까요. 또 반대로 이 순 유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금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이현문 ETF가 되면 이런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됩니다. 현재 순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요. 순 유출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수탁고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높아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불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주요 지표를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글들 통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입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덴쿤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디벨로퍼들이 1월에 타겟으로 해서 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 덴쿤 업그레이드는 뭐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요. 이 데이터 어벨러빌리티를 개선해주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주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한 내역을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거든요. 기록한 거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거를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발이 적용되는 게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데이터 어빌리티를 개선시켜가지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하면 누가 수혜를 받냐면요. 바로 레이어2가 수혜를 받습니다. 레이어2 자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많은 데이터들을 올리는 주체이잖아요. 올릴 때마다 사실 수수료가 막대합니다. 데이터를 올릴 때 드는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레이어2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요.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많은 디앱들을 유치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러면 레이어2들에서 더 많은 킬링 앱이 나와서 더 많은 거래가 레이어2에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어2가 잘 되면 결국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보일 거다 라는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스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미국에서 스타트업들 혹은 비상장 유식들을 결국 상장시켜서 가금 조달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니콘들이 나스닥에 상장돼서 탄생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 경제가 튼튼한 이유도 이런 나스닥 때문에 튼튼한 거거든요. 나스닥이 배출한 유니콘들이 미국 어떤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거기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부양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더리움하고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면요. 결국 더 많은 어떤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많은 유니콘들이 배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니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의 가치상승은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더리움이 기축통화로 활용이 되면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에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느끼는 거는 자꾸 고래들이 이더리움 가격을 누르는 것 같아요. 매입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더리움을 사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요 포인트는요. 바로 레이어 2들의 경쟁이 심화될 거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덴쿤 업그레이드 통해서 이더리움에서 수수료 절감이 되잖아요. 수수료 절감에 따른 수에는 바로 레이어 2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덴쿤 업그레이드는 레이어 2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업그레이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레이어 2들은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레이어 2들이 시장에 나올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 2들의 수많은 앱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레이어 2들에서 큰 자금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유치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레이어 2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을 시작할 거고요. 그 경제 중심에는 유동성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시장에 돈을 많이 끌어가는 레이어 2들이 결국 승자가 될 거잖아요. 시장의 유동성들을 자기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 탄생하는 레이어 2를 하나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블러 NFT 거래소를 만든 대표인 팩맨이 블라스트라고 하는 레이어 2를 소개를 했죠. 근데 이 레이어 2는 조금 다른 게 기존의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브코인을 레이어 2에 갖고 있어도 수익을 안 줬잖아요. 근데 이 블러스트는 자신들의 레이어 2에 이더리움이나 USDC를 옮겨 가기만 해도 블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들을 자신들의 토큰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인도 예전에는 뭔가 디파이 활동을 해야지만 이자를 줬는데 이제는 자신들한테 유동성만 공급해줘도 자기 레이어 2에 자기 이더리움과 USDC만 갖고 오더라도 큰 수익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레이어 2들과는 유동성 경쟁을 하기 위한 무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2들이 경쟁을 할 때 우리 투자자로서는 관망하면서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득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 경쟁에서 유동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유동성 공급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레이어 2가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 옵티미즘 하고 아비트럼 블라스트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았고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블라스토피 아비트럼 국지가 큰 규모의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뭐냐면요. 스몰캡에도 상당히 큰 기회가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레이어 2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유동성 경쟁이죠. 수많은 레이어 2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레이어 2들은 시장에 있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줄 거라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레이어 2 생태계에서 유동성을 끌어들이고 유동성을 레버리지 해서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왜 거래량이 높은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거래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체인의 수익은 올라가잖아요. 체인의 수익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올라가지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습니다. 주요 지표가 우상향하고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을 찍히면 많은 블록체인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고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레이어 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퍼프덱스들이 이 역할을 할 거예요. 레이어 투들에서 대부분 퍼프덱스들이 있잖아요. 아비트럼에도 있고요. 완타 네트워크도 있고요. 여러가지 어떤 레이어 투들에서 퍼프덱스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사실 유동성을 레버리지 해서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주고 체인을 활기를 뛰게 만들기 위해서 체인에 퍼프덱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퍼프덱스를 더 유치하기 위한 레이어 투들의 경쟁이 심화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퍼프덱스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달았던 이 벌텍스 있잖아요. 아비트럼을 기반으로 하고 이 벌텍스도 레이어 2 경쟁이 심화가 되면요. 결국 벌텍스를 모셔가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그럼 벌텍스를 모셔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할 거잖아요. 그럼 그 혜택이 벌텍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버텍스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버텍스 토큰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벌텍스를 만든 개발자 즉 CEO가 트위터를 올랐어요. 자신들의 벌텍스가 굉장히 빠른 거래 속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빠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레이어 1을 만들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더라구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레이어 2 경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2들마다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동성을 다 나눠줄 수 있는 하나의 원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풀을 하나의 유동성 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파트너 레이어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만약에 메커니즘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거잖아요. 레이어 2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유동성 파편화 에요. 되는 롱만 되고 있는 겁니다. 아비트럼 이나 옵티미즘 은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 이 발생이 되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L2들은 사실 자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L2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거래 파편화 가 수많은 거래들을 레이어 2 위에서 발생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 벌텍스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빈이라고 하는 CEO 트위터 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벌텍스가 레이어 2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니버셜한 유동성 풀을 구축하고 있구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벌텍스의 가치는요. 지금 0.3불인데 이것보다 굉장히 높아질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내년에는 이 벌텍스 같은 퍼프덱스 버텍스를 좀 많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레이어 1 많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더리움 킬러라고 해가지고 사실 2021년도에 BNB도 나왔고요. 아발란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팬텀도 나왔고 뭐 수많은 사실 이더리움을 포크한 체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체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 항상 시장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에 파편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을 잘되는 곳에만 유동성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이 유동성을 어떻게 수많은 체인들한테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레이어 1에서 해결책이 바로 브릿지였거든요. 그래서 브릿지가 나온 후부터 뭐 이더리움이 있던 거를 다음 체인으로 옮기고 그 다음 체인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실 서로 체인을 바꿔가면서 크로스체인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결국 레이어 2도 똑같은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지금 완전 레이어 2들은 대놈만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레이어 2가 더 많아지면 대놈만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놈한테도 유동성이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그런 기술이 탄생을 하게 되면 브릿지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큰 밸류를 받듯이 그런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그 역할은 저는 버텍스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블리쉬 합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죠. 그게 바로 엘릭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퍼프덱스를 활용하면요. 오더북 방식도 있고 풀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오더북 프로젝트 방식이든 풀 방식이든 결국 사용자들이 거래를 할 때 호가창을 보게 되고요. 그 호가창에 이 스프레드가 꽉꽉꽉 차있어야지 슬리피지가 잘 안나잖아요. 마켓메이커들이 사실 그 유동성을 채워주고 있는데 이 엘릭서는 승인된 마켓메이커가 하던 일을 탈중앙화시킨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플랫폼에 여러가지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요. 그 유동성을 활용해서 퍼프덱스들 오더북에다가 그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그 제공한 대가로 메이커 인센티브를 갖고 와서 자신들한테 예치해준 사람들한테 수익으로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CEX나 이런 퍼프덱스에서 승인된 마켓메이커들만 이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주문을 이렇게 대주는 거죠. 주문 대주는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었던 말이에요. 마켓메이커들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는데 이 엘릭서가 개인들도 이 마켓메이킹 비즈니스를 엘릭서라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막 벨텍스 뿐만 아니라 블루핀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DYDX 뿐만 아니라 중요한 디파이 프로토콜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유동성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거든요. 태중앙화 M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엘릭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릭서를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릭서는 아직 토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반면에 투자는 엄청 잘 받았어요. 기업가치가 지금 100밀리언 달러가 넘어가고 있죠. 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VC가 투자도 했고요. 그래서 엘릭서는 에어드랍을 받을 기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릭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USDC나 USDT를 유동성 공급하시면요. 아마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실 거고요. 엘릭서에서 메인넷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넷에 가셔가지고 테스터로 참여하셔가지고 되게 심플합니다. 한 5분 정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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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디스코드 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에 참여하셔가지고 에어드랍도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릭서 서비스에 제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요. 메인넷 가서 한 5분 정도 테스트하고 했다는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디스코드의 롤도 받아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추후에 레이어 2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리턴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미리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하는 법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은 텔레그램 들어오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가 2002 입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참 1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한편으로는 좋은 사건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쁜 사건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12월은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따뜻한 시장입니다. 불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안고 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레이어 2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된 이후에 수타코가 잘 올라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블록체인 시장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고 또 신년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농부님들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하고 연휴 재밌게 좋은 시간 추억 많이 남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파이농부 조선생은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유튜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블록체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좋은 콘텐츠로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